성공을 하신다면 첫 번째 레전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갑니다. 그것도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떡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 황금이 가라앉은 다시 금선명해져요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떡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안다 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엔 후예 너 그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 속엔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떡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피고 가요 빨래가 너무 잘 됐네요 아우